대구FC의 사회 공헌 활동인 함께하늘이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부 소아암 어린이에게 함께하늘 키트를 전달했습니다. 대구FC가 준비한 이번 함께하늘 키트는 털모자와 넥워머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구FC 사무국 직원과 일반 참가자, 대구FC 소속 상상필드 멤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. 대구FC는 연말까지 소아암 병동이 있는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, 개명대병원, 가톨릭대병원, 파티마병원 등 모두 5곳에 함께하늘 키트를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